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운데 2명이 출근 2주 만에 무달 인탈한 가운데 추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서울시가 뒤늦게 가사관리사들과 만났는데 이들은 임금이나 일하는 방식 등을 놓고 불만이 상당했습니다. 이은진 기자입니다. 열흘 전 숙소를 떠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급하게 나머지 가사관리사들을 만났습니다. 매일 밤 10시, 숙소에 왔는지 확인하는 게 불쾌하다는 것부터 임금과 근로 방식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. 관리사들은 다자녀 가정에 우선 배치됐습니다. 20개월 아이가 있고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를 다 돌봐야 되는 그런데 여러 아이를 돌봐도 한 명 돌볼 때와 같은 돈을 받습니다. 두 자녀일 때는 임금의 50% 정도를 더 받는 아이 돌봄 업계의 통상적인 셈법에 안 맞습니다. 매일 평균 새 집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것도 손해라고 했습니다. 입주로 일하는 기존 외국인 유모들이 지적해온 부분입니다. 무단 이탈자, 특히 필리핀의 아이 셋을 두고 온 엄마인 한 명은 효율적으로 일하며 돈도 더 받는 곳으로 간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. 서울시는 본 사업이 시행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2월까지의 시범사업 기간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JTBC 뉴스 이은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 JTBC 뉴스 이은진입니다. JTBC 뉴스 이은진입니다. JTBC 뉴스 이은진입니다.